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생겨버렸다. 아무 짓도 못했는데 심지어 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배고플 텐데 뭘 먹여야 되지? 찌찌! 아차차! 나에겐 찌찌가 없잖아. 미안하다 아가야 난 엄마로서 실격이야. 잠깐 갑자기 성장통이! 먹을래? 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생겨버렸다. 이름은 쑥쑥 자라라고 쭈쭈라고 정했다. 그리고 이건 쭈쭈를 위해 직접 만든 사신의 난! 생체인식! 손전등! 녹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기능!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겠지? 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생겨버렸다.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만져도 돼? 머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 만질게! 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생겨버렸다. 묘묘 요즘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응! 사면묘 사면묘 사랑해? 사면묘 사랑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명해! 귀여워!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사명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사... 사망해! 나도 사망... 에? 명해! 어? 중국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100% 국산 게임! 사신 키우기! 몬스터의 영혼을 베어 장비와 정령을 업그레이드! 최강의 사신이 되어보세요! 디펜스! 드래곤 사냥! 선계 가물! 여러가지 콘텐츠가! 한가득! 사로 5만명! 유저 접속! 엉덩이가 5만개! 과금류도 없는 팀과 채널을 해자 게임! 24시간 그랜젤 자세로 유저들과 소통하는 개변태! GM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친절한 유저들! 친구들과 함께 키우기 게임을 온라인으로 플레이해보세요! 사신 키우기